안녕하세요. 켄이입니다. 수업 요약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 아까 수업 시간이 12시에 했죠. 그 다음에 부모님 댁에서 수업하고 나서 거기에서 바로 전송 못 드리고 지금 이제 집에 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전송을 드리게 되네요. 카드 오늘 추가한 게 굉장히 많네요.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 위까지 쭉 이거든요. 근데 아직 녹음이 다 안 돼가지고 지금부터 녹음 작업을 좀 해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. 아이가 숙제를 또 안 하기 시작해서 그게 좀 문제인데 오늘은 잊어먹은 척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잊어먹은 척을 한 번 써먹었으니까 내일은 더 이상 써먹을 게 없습니다. 그래서 내일이랑 오늘 숙제를 해야 되고 내일도 숙제를 해야 되고 월요일날 저랑 수업이 있죠. 그래서 아이가 숙제를 진짜로 지긋지긋하게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. 정말 강력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. 숙제를 절대 안 하는 습관을 갖고 있고 전에 있었던 습관 하나는 또 그거였죠. 수업에 안 나타나는 습관이 있었죠. 그러다가 숙제를 안 하는 습관을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더 끈질긴가에 따라서 고쳐질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 끈질긴 쪽으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서요. 제가 지금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점점 고쳐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 그래서 오늘도 숙제 안 한 거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. 잠시만요. 어떻게 안 하고 있냐면은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어있는 날들 있죠. 여기 원데이 월요일날 안 했고요. 그 다음에 목요일날 안 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저랑 수업시간에 좀 했으니까 금요일날도 안 했고 토요일날도 안 한 거예요. 원래는 토요일날은 아직 모르고 금요일날은 어제 저랑 했어요. 수업시간에 조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. 꾸준히 안 하면은 이게 늘 수가 없어요. 실력이 계속 잊어먹는 거예요. 배운 만큼 그걸 아마 다른 수업에서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누군가가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소용이 없습니다. 저는 이제 숙제 한 거 숙제 이제 업데이트 해줄 거 녹음 다 해가지고 보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. 수업 요약은 다른 건 없고요. 되게 잘하고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좋아요. 제가 볼 때 진짜 티 안 나게 머리가 되게 좋아요. 진짜 티가 안 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머리가 되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하는데 기억을 다 한단 말이야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. 근데 티가 안 나요. 본인도 아마 모를 거예요. 네. 그리고 지금 이제 주제를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주제들 좀 레벨 높은 주제들이 있습니다. 그런 거 가지고 물어보면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휘나 내지는 문형들 다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시켜보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하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아 이거 시키려면은 참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들을 지금은 그냥까지는 아니더라도 발판만 놔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. 이제는. 네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을 하세요. 아 그 부분 또한 논리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영어를 엄청 잘한다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논리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잡혀가고 있는 거니까 네.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별로 안 걸릴 것 같긴 해요. 사실. 네. 아이가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. 네. 다음 주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을 하세요.